안녕하세요. 지금 저 근로교육에서 사역을 한 근로교육을 하고 있는 근로교사입니다. 저희가 만나는게 지금 한 7년 됐습니다. 정사에 성실하게 사역을 잘 간다고 계시고 엔지오 사역을 하면서 정사에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안을 그리고 불안과 결손과정 어린야들이 한 60년동안 정해졌습니다. 그 교회에서는 사랑의 교실이 되어서 엔터스쿨 학교 끝마침을 하면 교회와서 공부하는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엔터스쿨 학교 엔터스쿨 학교 저와 같이 관리하면서 매니징하는 좋습니다. 엔터스쿨 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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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즈 아이들의 부모님들입니다. 지금 제가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원님과 고전선을 함께 돌아가겠습니다. 우리 부모들에게 위로의 박수 정리의 박수 영사탄학 영사탄학 영사탄학생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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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꼬리지 않는 인프리우스 목사님, 이정인 목사님 박석길, 김 라오 박석길 김 라오, 풍탑 김 재석, 김 재택 김 앞수인 маш인 김 재석 세트 김 재석, 김 재석 김 해완 김지경아 Turkish 그리고 저희가 보도를 오늘 하다 보니까 주 정도가 다시 주 정도가 다시 하늘을 해야 하늘을 불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이 하여이 키스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거짓말하는 말씀 바람도 알고 회의사사가 되는데 와서 보니까 신학생들인거 목살이니까 여러분들한테서 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늘 하는 얘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고 유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은다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어디 예수 속에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본사마다 잘 되고 루파벌스 꾸준당국세덕 날마다 치료받고 가능해 성심이 순종하는 삶의 결국은 믿음이 전하는 효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